고웨이 워드 칼싱 마 고웨이 워드 칼싱 마 칼싱 마 칼싱 마 칼싱 마 고웨이 워드 칼싱 마 칼싱 마 이런 거 하지? 칼싱 칼싱 마 신 칼싱 마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? 제가 옛날에 그 광화문영가 뮤지컬 중국 가서 몇 년 전이야 진짜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진짜 외우면서 해가지고 인사만 했거든요 진짜 고웨이 워드 칼싱 아 네 고웨이 워드 칼싱 고웨이 워드 칼싱 고웨이 워드 칼싱 형 옆으로 멋있게 아 진짜 와 인강은 나 잘 바쁘다 이게 아닌가? 잘 바쁘다 나랑 어? 왜? 너무 똑같은 거 같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무 말라 보이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나이 나이가 들었나 봐요 살이 빠지고 그러네 나 살 찌는데 젖살이 없어졌나 봐 나는 계속 찌는데 살 여름 바캉스 여름하면 수영 아니겠습니까? 물놀이 한강 수영장 추천 한강 수영장 한강 수영장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바로 오클라 호텔 반신욕 코스인데 해봤어? 네 해봤죠 일본에 오클라 호텔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세트가 있어요 여름에 땀도 많이 나니까 목욕도 할 겸 그래서 반신욕을 호텔에서 즐겨주시고 화장실에서 딱 나오면 시원한 밤 방의 공기를 느끼면서 알몸으로 주무시면 돼요 어디 갔겠냐? 아 나 여기 단추만 잠겼어 응 단정하게 하거든요 지금 이게 교복이야? 요즘 이런 패션 있어요 계속 어?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? 사원찜 같은 거 요즘 학생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다니는 있을걸? 야 육성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아 멋있지? 저 제가 했던 최고의 반항 괜찮다 시험 기간에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땡땡이 쳤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이게 성재가 했던 최고의 반항 아까 어떻게 잡아 찍은 거야? 공손한 자세였는데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거 찍으려고 했는데 딱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이랬어 이룬이 형 앞자리에서 자는데 손 이렇게 뒤로 하고 있고 장섭이 형 뒤에 자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위치가 딱 거기였어 아 이거 옆에 옆에는 살짝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자주 자요 두 손을 애가 차에서 자면 팔 베개를 하는 거랑 같은 심리인데 이렇게 자면 편해요 나는 그냥 침대에서 잘 때도 침대에서 잘 때도 베개 밑에 이렇게 손 놓고 자잖아요 많이 부어있다고 생각 안 하면 벌벗는 느낌인데 성재가 우통을 벗고 자거든요 침대에서 이러고 자고 있으면 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웃긴 건 이불을 여기까지만 벗고 자요 나도 이러고 자 이러고 많이 자 편해져 이게 편해 현시 형이 제일 독특하게 자죠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시 형 일단 이게 기본 자세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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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가 떨어뜨렸어 핸드폰 여기 있고 그리고 줄이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한 번은 핸드폰 줄을 목이 이렇게 갑고 이러고 자고 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일어날 아침 일하는데